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혜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어... 이겁니다 이거의 뜻은 악의 거주지라고 하네요 레디던스 오브 이빌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제 캠 때문에 안보이실 텐데 제 캠을 치우면 이렇게 어떤 한 남자가 강아지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... 어떤 이유에서 저렇게 먹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오오 야 개쩐다 이거 약간 어 내가 뭔가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자 해상도를 약간만 밝히고 게임을 바로 하도록 하죠 난 특수부대의 요원 왼팔 왼팔 김왼팔이다 너희들 내 뒤에 있는 백명의 부하가 보이는가? 나 지키 트 으어어어어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야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야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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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.. 진짜... 아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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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... 잠깐만 나 총안 있는데? 야... 인생 장난 갔냐 아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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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... 야... 인생 장난 갔냐 분명히 이 게임에 간호사 복 입은 여자도 있었는데 어차피 그 여자를 아십니까? 아 실례합니다 제 취향은 그쪽이 아니라서요 왔어요 잠깐만 잠깐만 나 총안 없잖아 총안 없없잖아 으이씨 총알 좀 먹게 아 아 아 아 진짜 별것도 아닌게 진짜 뭐야 느낌이 어 얘 어 깜짝이야 움직일 줄 알았어 나는 난 아 가까이 가지 않으면 괜찮군요 어 저희들이 기대했던 여잔 간호사 누님 두명 그치만 죽일 수 밖에 없지 아이 누님들 너무 쩍 어 다리 좀 오므리셨으면 좋겠어 놀랬네 일단 아마 올라 오우 뭐야 내 괴물이 금방 와요 봐봐 금방 와 왜 오른쪽으로 오냐 자 계획간 다르지만 다행히 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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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야 난 뛴다 너네가 보스냐 생긴거는 너넨 난 다잡고 갈거야 너네 생긴게 너무 띠꺼워 아 일로와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동시에 자막 네 람보르긴 있을찰이군 타라라라라라 람보어 난 람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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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는 나랑 같이 가줄게 일로와 넌 나랑 같이 가자 자 일로와 일로와 내가 넌 챙긴다 부라야 아 죽겠다!!! 미안해 자식아 쯧 부금은 꺼야돼 여기서 핫 아 네 여러분들 유가 더 안티바이러스 알더 맨션인 렛츠 호옵 데드 인 에헴 오케이 뭔가 미션을 완수하고 안 어 해독제를 찾았고 그리고 그 맨션을 다 없애버려서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 너무 오류가 많아서 조금 좀 중간에 좀 빡칠 뻔했던 게임이었지만 재밌게 했습니다 어 이 게임의 뜻을 이 게임 제목 뜻 뭐였지? 까먹었지만 재밌게 했습니다 어 레전드 오브이 윌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뿅 엡어 엠어 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